어 지금부터 어 뭐냐 아마 이 방송부터 먼저 나올거에요 빡치니깐 지금부터 개놈의 새끼들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뭔일 있었니? 아 그런거 모르겠다 가자 촉질법이다 임마 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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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엠의 빡침소치가 한길을 다달았습니다. 우와우! 파라밤 파라밤 파라아암 파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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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한번 지거릴 수 있는 업로드 한번 해볼까? 어 제국놈들 내가 철저하게 안밟아 놓으면은 내가 열받아서 내가 다른게 손에 안잡힐거 같으니 지금부터 제국다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워프 친구들 우리하고 얘기를 좀 하는게 어떤가 제국과 전쟁을 하게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거의 모든걸 줄 수 있어 원하는게 뭔가 원하는게 뭔가 어 말해보게나 300만원까지 그대로 그냥 찍어버릴수있네 어 원하는 돈을 얘기해보게 어 얼마든지 주겠다 어 작전명 그냥 돈으로 모든걸 아니면은 너희들까지 쓸어버릴테다 좋아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어 지금부터 신나운 멋진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날거야 조금 많이 신날거야 어 반가워 뭐하니 손님 받아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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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게 살아나는 마술 죽은게 살아나는 마술 죽은게 살아나는 마술 모든 죽은자의 도시여 살아나라 우리의 옛날에 영광을 되찾으리라 우리의 무너진 모든 땅은 다시 일어날저니 일어나라 다 살아 이제 때리는거야 신나게 신나게 가자 가자 애놈의 쉐키 내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려갔어 좋았어 적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강대한 힘인가 오늘 농사지우러고 농사꾼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고 안녕 반가워 다시 한번 개개 보시 친구 어때 다시 한번 개개 보는게 어때 가고신대 스콜드 스코올 자 이제 그러면은 친구와 면담을 한 번 밀도 높은 농담을 아 뭐니야 면담을 한 번 해야겠구만 한 마디만 할게요 일단 멈춰놓고 매너끼리 멈춰놓고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남나? 4마린 다 저어준건부터 야 쓸어 어택 이곳은 너희들의 무덤이 될것이다 으흠흠흠흠흠.. raj 출발! 에 반가워요 이것이 바로 검은폭풍 이 entertained 아주 할머니써 몽땅쓸어버려 Lee E 폭풍은 두번 몰아친다는걸 자네들은 아는가? 이것이 내 분노다 자 한강괴물 잡으러 가볼까? 자 지금부터 병사갈고 한강괴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의 순인가? 우린 죽지 않는다 됐어 한놈 더 꼬셔가 몽땅 일어나 함정에 쉽게 빠지는 야 하고 그거 있었을텐데 공군 없나? 공군이 들텐데 아 이거 지어 건물 다 밀렸지 아 장난해 야 한강괴물 레이드 가자 준비하시고 빰빰빰빰빰 농사 짓다보면 죽겠지 사신준비 끝 아 우왕 신난당 그래 이기분이야 내가 얼마나 이기분을 느끼고싶었는데 열받아가 이제 좀 뭐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적들이 죽어가는거 아주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만 마음이 편안하구만 이건 또 뭔가 아따 종합성물세트로 덤비시는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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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저기 마침 아주 슬만해 보이는 훌륭한 친구가 있어 엄마가 이게 뭐야 이게 야 한강 괴물이 도망가서 야 한강 괴물 찾아내 뭐야 지금 이불은 뭐야 넌 왜 불사줘요 날아가겠다 전마를 사방팔방으로 포위하고 자 공가놓고 때립시다 내가 좀 한이 많아갖고 자 공가놓고 때리는걸로 아따 어디 도망가십니까 그냥 가시면 습하지 반가워 야 크네 크다라네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이 지역 어디서든지 우리 아군이 돌올것이며 적은 오늘 죽을겁니다 한강 괴물 레이드 한번 신나게 때려버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한강 괴물아 오래간만이야 아따 그래 크지도 않네 연장들 챙기고 가보임께 에어텍 연장들 에어텍 에어텍 뭔가 녹색어머니 Kay 뭔가 녹색어머니의 같다 준비 자 선수를 때려볼까 저기는 널 먹고싶어하는 아주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 그래 널 줄게 팰거야 고 널 신나게 때릴거야 어택 어디 도망가니 어디 도망가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유령기마데를 끌고왔다 쓸어버려 어이구 잘날라간다 거기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막을해서 막아봐 물론 네가 이제 살아있는 죽을생고일 때 기준이지 아따 신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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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고 라고 쩌 놀아